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제 여름이 또 한걸음 앞으로 다가왔죠. 굉장히 날씨도 더운데 주식시장만큼은 덥지 않고 좀 시원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흠을 보면 그렇게 크게 재미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낙폭을 보인 이후에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수는 완만한 다중바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한데 회복이 나타난다고 해서 V자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지금까지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미국의 물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조금씩 부각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증시의 부진, 중국 경기의 부진이 국내 시장의 주요 악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중국 지수뿐만 아니라 국내 지수에도 도움이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이 과정은 지나갈 것이니까요.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좀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승장이 또 온다면 그 시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이 런앤런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추후 시장 돌아설 때 큰 수익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포인트 역시 두 가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수급에 맞춰졌어요. 수급. 미국 기관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축소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입니다. 결국 관건은 물가가 언제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슈가 온다면 시장은 빠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슈고 지겨운 이슈지만 지금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액티브 매니저 주식 비중 추위입니다. 액티브 액티브는 뭐예요? 조금 더 공격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매매가 아니라 내가 종목을 선택해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니저들 액티브라고 합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위에 말은 좀 어지럽고 이 그래프도 어지럽지만 중요한 건 추위만 보면 돼요. 추위. 추위를 볼 때 어때요? 액티브 매니저 주식 비중 추위인데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주식 비중이 엄청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보다 주식 비중이 낮았던 때는 이때, 이때, 이때와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액티브 매니저가 주식 비중을 이미 많이 줄여놨다는 거예요. 줄여놨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줄여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게 별로 없다. 매도가 대부분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 심리가 조금만 개선되면 줄여놨던 주식 비중을 다시 어느 정도 채울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미국 측면에서 적어도 액티브 매니저의 물량이 더 크게 쏟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팔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 시기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니까요. 액티브 매니저의 주식 비중 추위 앞으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많이 팔 만큼 팔았다. 더 이상 크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역시 미국 지표인데 연준의 금리 전망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2022년 FMC 회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계속해서 어때요? 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망이 매파적에서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연준이 어쨌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거야라는 두려움이 팽배한데 물가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살짝 꺾이는 모습만 보여줘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속도 조절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의 폭 예전에는 50BP에 대한 예상이었다면 이게 25BP 정도로 낮아진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조금만 완화가 돼도 시장의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지표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지표였어요. 그리고 이따가 잠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도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5번 이상은 드린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바닥을 좀 잡는 흐름이고 일부 가상화폐는 50%, 100% 급등도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라든지 테러 사태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상화폐 전체 펀더멘털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주식 시장의 반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종목을 압축하고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충분히 먹을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시황 관련된 흐름들 꾸준하게 추적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